아 잘 보이네 지금 이거 했어 아니면 이것만 켤까? 이거 그 위에 이거 빼봐 이거 나 맨날 빼는 거 있잖아 뭘 빼? 뭘 뺄까요? 블레스 유! 블레스 유! 알롱 우리는 멋쟁이 비비지! 아니 여러분들이 요즘 비비지 뭐하나 근황을 많이 궁금해하시길래 뭐 했어요 비비지는 그냥 뭐 잘하고 다녀요 비비지 새로 크루 하나 만들었거든요 맞아 저희 그 피크루라고 그 피크루라고 공개되기까지 조금 시간이 남았는데? 응 하나 뭐 만들어서 그거 예언아 앞뒤로 돌릴 수도 있어 아 진짜? 아니야 이렇게 그렇게 하면 잘 보여 근데 그렇게 해야 네가 너무 나밖에 없잖아 대박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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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도 있잖아 옆에 나 있는데 나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이 정도 하자 나한테 안 돼? 이 정도 괜찮지? 나한테 안 될 거 같아 여러분 저희는 해가 지기 전까지만 잠시 뭐야? 궁시렁 궁시렁 하다 갈게요 궁시렁 궁시렁 인스타 라이브는 오랜만이네 진짜 아 인스타 라이브 궁시렁 궁시렁 진심 아 이게 뭐야 앞바닐에 음 응 뭐야 긍정적으로 살자 궁 새해자 긍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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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너 맨날 이걸로 필터 많이 하잖아 아 이상한 필터 많았었는데 뭐야 안드로매다 너무 배가 부끄러워 안전벨트를 들고 나오겠다 언니들 밥은 인예 언니들 밥은 아직 안 먹었어 언니들 밥 이제 집가서 먹어야 돼요 언니들 뭐 먹을까? 언니들 뭐 먹을까? 아 이거 질문 있잖아 우와 질문이 대박이다 이거 몰라? 몰랐어? 언니들 어디가네 언니들은 지금 스케줄 끝나고 저 안하는 게 돌아올 것 같은데? 아까 하려면 아예 밝게 하던지 언니들은 지금 스케줄 끝나고 홈스윗홈 홈스윗홈 비가 중 근데 지금 여러분 비와요 진짜 오늘 비와요 오늘 날씨가 하루종일 조금 내일 눈 온다고 그랬잖아 오늘 날씨가 좀 구리구리 하더니 역시나 비가 오네 예원이다 예원이다 그치? 아 진짜 예원이다 예원이라고 써있는 게 있어 구리구리 동구리 구리구리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뜨끈한 국물 먹으래 뜨끈한 국물? 뜨끈한 국물? 뜨끈한 아 진짜 너무 배고프다 그치 아 우리 아까 다 차이가 반복기는 했지 응 왔어 비 맞으면서 왔대 왜 그랬지 베이비 노 어머니신데 아 그래? 아 진짜 너무 웃겨 누룽지 삼계탕 닭 한 마리 어떠시니 너무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던데 닭 한 마리 맛있겠다 곱창전골 돼지김치찜 아구찜 아 맛있어 왜? 좀 혹했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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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김치찜은 나도 원래 알지 않았는데 언니가 아까 짜그리 먹는다고 그래서 아 짜그리 먹을 거야 그거랑 겹쳤어 짜그리 먹을 거야 맛있게 드셔요 짜그리 먹을 거라고 아 오늘 하루는 왜 저 언니 짜그리 얘기하는 거 같아 아 짜그리 너무 먹어야 돼 지금 당장 먹지 않으면 나 이거 뭐야 진짜 힘들어요 나도 먹을 거야 너무 힘들어요 너무 우와 진짜 배고프다 나 아까 언니가 초계국수 먹었다고 해서 초계국수 너무 먹고 싶어 어 근데 야 맛있더라 나 처음 먹어봤어 초계국수를 처음 먹어봤단 말이야? 어 근데 약간 입맛도 끄는 맛이었어 맞아 동치미국수 아니야? 어 그런 느낌 되게 시원 나 왜 이렇게 빨개? 우리 여기 앞에 라이트가 왔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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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쩔 수가 없구만 라이트 여러분 잘 지내요? 어 고 타이완? 예스 잘 지내느냐구요 언니 사랑해? 맞지? 어 언니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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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뻐 내 머리에 리본 보인가요? 혜연아 아 슈 땡큐 브레쉬 나이테이오 어 더 가까이 가 안 돼 거의 좀 가봐 제 리본 보이시다요? 이렇게 이런 이런 아 이거 수포야 안 돼 아기 썰빙은 어 이건 진짜 더러운 체속이 부럽겠다 오오 야 왜 그래 야 야 무슨 소리야 야 물이 물이 다 깨끗해 물이랑 물이 많아요. 저희는 워낙 수분에 민감해? 수분에 민감하다 보니까 저희 차도 80%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. 그치 아무래도 인간도 4명이고 도로주행차다! 김예영이 제일 무서워했던 거 가끔 누가 옆에서 도로주행차다 그랬는데 다 웃으면서 보는데 나는 웃지 너꺼야? 너꺼야? 지금 너컬 마시려고 너 왜 말 안해? 아 진짜 나 목소리치면 안하고 열심히 아 진짜 웃긴다 제가 지금 매니저 동생의 물을 빼앗을 뻔했어 같이 다니는 매니저 동생입니다 저희 누님이라고 부르네 나이 철도 얼마 안 넘어서는 누님 누님 나오시면 됩니다 근데 비가 좀 오네? 꽤 오네? 아까 우리 차 탈 때만 해도 그렇게 많이 안 왔는데 비가 오면 배달에 지장이 생겨 근데 아니야 슬프다 미리 시켜놓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진짜로 우리 배달 파트너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근데 빗길은 진짜 위험하잖아 그치 아 눈길이 진짜 아 그치 눈이 눈길이 눈길이? 그러니까 어딘데 말투가 왜 그래요? 말투 왜 그러는데요? 언니 때문에 그러잖아요 뭐래요? 내 잘못이다 이거예요? 그거 어디 말투예요?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?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? 약간 우리 스탭 동생 말투 아니야? 그런가? 거기 사투리 얘? 아니아니아니아니 깽 스탭 동생? 아 스탭 동생 아아 아아 호시 어 맞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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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그 말투 맞네 걔 조시예요 아 조시야 아니 근데 니들 내일이 오잖아 응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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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재밌는 질문 있으면 읽어줘요 읽어줘 읽어줘요 알았어요 누나 오늘 피스 언니 크리스마스 2주도 안 남았대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알고 있어요 그렇구나 올해도 한 3주밖에 안 남았어요 맞네요 올해가 3주 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만나이로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별 감흥 없어요 맞아요 아 나 내년에 24살 되네 그니까 아니야 우리 내년 되면은 6월 전까진 26살이었다가 왜 6월 되면은 너 이제 24살인거지 아 나는 24살을 두 달 더 즐기다가 2월 또 늦게 옆에 누구냐 옆에요 은하에요 크리스마스에 뭐 할 예정이냐고요? 저희는 크리스마스에 뭐 할 예정이냐면 아무래도 나비를 심심하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이분날 팬싸 있잖아 맞아 너무 좋아 근데 원래 그거 아니야 크리스마스 이브가 연인이랑 같이 보내는 날이고 맞아 맞아 아 자기야 자기야 일단 크리스마스가 가족들이랑 보낸 거 같아 응 주님과 함께 역시 크리스마스 이브에 나비를 만나야죠 안녕 크리스마스 이브 때 재밌는 시간 보낼 거예요 우리가 마피와 함께 뭐 뭐 뭐 산타모자나 루돌프코 이런 거 해달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아 근데 너무 귀엽겠다 루돌프코 안 돼요 화장 지워져요 아 우리 말고 아 그러니까 아 근데 아니다 산타모자 하고 계시네 산타모자랑 루돌프 귀 뭐 이런 거는 언니 마스크하고 루돌프코 하는 고문 아니야? 아니지 숨쉴고 붙여야지 그 마스크에 루돌프코 어휴 진짜 귀엽겠다 미쳤다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귀엽겠다 산타모자 루돌프 머리띠 아니면은 여기에 별 달고 오면 인간 트리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거 있잖아 막 눈사람 옷 트리 옷 막 이런 거 있잖아 따뜻은 하겠다 온갖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사인회장으로 올 수 있어 사인회장으로 올 수 있어 마스카라가 흰수형 아 칼국수 먹고 싶다 어우 나도 칼국수 먹고 싶다 비 오는 날 칼국수 수제비 이런 거지 그치 뭔가 연하게 따뜻한 아 비가 오고 날이야 비가 오고 그래서 니 생각이 났어 여기 캐나다인데 눈 30cm 왔대 와 와 30cm 와 우리 엄지공주는 거기 가면 안 보이겠네 저야? 엄지잖아요 왜 저러는 거예요 나 옛날에 그런 거 사진 봤던 거 같아 등교하는 폭설에서 등교하는 학생들 진짜 무릎까지 눈 차가지고 우리 작년에 작년인가 눈 많이 오지 않았나?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눈 많이 왔던 거 같아 아니 올해 초일 수도 있고 작년에도 눈 작년에 많이 왔던 거 같아 뭔가 맞아 나 엄마 아빠가 공원에서 눈사람 만든 거 보여준 게 작년인 거 같아 재작년에 눈 진짜 많이 왔던 거 같아 맞아 재작년에 눈이 제일 많이 왔던 거 재작년에 눈이 진짜 많이 왔던 거 재작년인 거 작년은 그냥 직단이? 어 그냥 눈이 가끔 왔어 근데 나 눈 오는 거 봤는데 오는 거? 나도 봤어 맞아 맞아 올해? 축구한 날에 눈 왔어 아침에 눈 오던 나 그래서 일어나서 가족 단톡을 보면 항상 엄마가 눈 왔다 눈 온다 이런 거 보냈는데 나 진짜 다른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때 나비가 보라인에서 봤나? 나비야 눈 온다 그랬다고 그런 거 같아 봤나? 아름다운 은은하 뜨거워 뜨거워 그렇지 히토랑 줄일까? 히토랑 줄이자 아우레니 아름다운 은은하 너무 파라다 손가락 빠지 그러니까 나 이렇게 기대고 있어 그 내가 공부공부에서 참아줄까? 아니? 약간 지금 그 다리 자세가 떡을, 난 떡을 썰 텐데 너는 그랬어 그런 느낌이야 딸석궁 어머님 아 내가 라이브 방송 알러지가 있나? 아니다 진짜 하하하하하하 가끔은 막 vm이나 이렇게 키면은 막 그게 막 코가 간질간질 근데 너 진짜 군의 재채기로 아까 처음 했잖아 너 진짜 알러지는 거 아니야? 나 진짜 알러지 나 진짜 알러진나봐 어떡해 리비인은 가봤어? 응 몰라 여러분 맛있는 거 드세요 맛있는 거 이제 이제 5시니까 저녁을 깔다는 거 드세요 5시에 저녁을 먹는가? 아니 아니지 우리가 오늘 너무 일찍 일어나서 좀 식사가 일러서 좀 빨리 배고픈 거 같아 맞아 여러분 저희는 이제 집 가는 길에 음식도 좀 시키고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럽시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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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바이 바이바이 내가 뽀뽀 이러지 안녕 안녕 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